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하셨어요. 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어 그게 아니구나. 한번 또 해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이 개념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수정해 가면서 하는데 수정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이게 어떤 목표 지점까지 이른다. 어느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나아가는 거. 근데 무조건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나아가는 걸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해봤는데 완성 수준에서는 이게 못 미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드려요. 이렇게 오시라.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여기까지 또 가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와보시라고 또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검다리식으로 여기까지 와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런 실습을 통해서 이걸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니까 여기서부터 한 번에 내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해요. 왜 클라이밍 하는 거 보면 길 찾기가 어려워요. 길을 잘 찾아야 돼요. 클라이밍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암벽등반. 암벽등반이거든요. 암벽등반인데 길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것도 묘미예요. 처음엔 길이 안 보여요. 네. 이제 좀 더 시간을 부족해서 그래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의 길만 이것까지만 해보세요. 이게 불안하다. 혹은 내가 너무 미치지 못한다. 나는 한 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근데 너무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그만큼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할 수 있었던 거. 여기에 의미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만큼 할 수 있는 걸로 발전되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고 여기까지는 있고 매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음번 사례는 똑같이 다음번 사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상황이 바뀌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가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죠. 이 정도는 가겠다. 그 다음에 이 정도를 또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다음번으로 올라갈 때 요게 뭐 어렵다 하면은 이제 요걸 배워나가십니다. 요런 단계를 하나하나 초점을 맞춰서 요건 되고 요건 되고 요건 된다. 요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끝까지 올라가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최종적인 이렇게 되는 발전이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되는 건 없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그게 반복이 되고 또 그게 의미가 있어서 다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아 나는 요거는 된다. 이것도 이게 쭉 이어져서도 나는 요거 요거는 된다. 그러면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되는 걸 꼭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도 상황 짝인 일진이 괴롭히고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서 반응 정확하게 자신의 표현과 태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일진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고 전전극만 하고 있으니 결과 더욱 마음대로 하게 되었고 괴롭힘과 불안함은 깊어진다. 요렇게 하신 거예요. 요걸 어떻게 바꿔드리는가 보십시오. 요것도 잘 하셨는데 요 상황, 반응, 결과의 의미를 더 명료하게 그래서 아 이제 더이상 고칠 게 없습니다. 아 뭐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상황, 반응, 결과가 보이면 그 다음 것도 이제 또 보이게 돼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걸 하는 과정인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또 뭐 계속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하는데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여기에 좌절을 느끼시면 안 돼요. 자 이걸 어떻게 고쳐드렸냐면 상황은 괜찮아요. 짝이니 일진이 괴롭히고 마음대로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던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던 상황에 맞으면 돼요. 이건 상황이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하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뭔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표현상 상황에 맞기만 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개념과 일치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뜨거운 태양 여기에 일치하면 돼요. 뜨거운 태양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리고 그렇게 자체로 존재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내 반응과 결과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상황을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황의 변화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짝이 뭔가 스스로 전학을 간다 뭐 이런 상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반응이 문제여서 반응이 안 좋은 반응이 되면 이게 사라져도 다른 상황이 또 생겨요. 그래서 상황의 변화가 모든 항상 이런 어떤 실천과 변화를 저절로 올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올라가는 걸 해보셔야 돼요. 내려가는 걸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던 저런 친구가 있던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라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이런데 그래서 상황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안 되고 있냐면 반응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반응 반응은 뭐냐면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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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